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아까 공부하면서 했던 강조구문 입니다 이때 강조구문 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이리셋 강조구문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강조구문은 바로 중간에 나와 있는 a 라는 부분과 뒤에 라는 b 라는 부분을 b 는 바로 a 이다를 하면서 해석되면서 이 a 부분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조구문의 특징은 it is 와 that 을 없앴을 경우 이렇게 없앴을 경우에 a b 를 붙였을 때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면 그건 강조구문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강조구문의 형태와 가주어 진주어의 차이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주어 진주어를 발견하게 된다면 가주어 진주어는 it이 가주어로 대절이 주어동사가 진주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보통은 중간에 즉 it is that 사이에 이 자리에 형용사 등이 등장하게 되면 진주어와 가주어 구문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구조에서는 it is 와 that 사이에 형용사 나오는게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 강조 대상이 나왔죠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 두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스크린 으로 볼게요 스크린에 보시면 the idea 로 출발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the idea 로 출발하는 fish 이 문장을 보시면 칠판을 먼저 지우고요 문장에서 해석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동사를 찾기가 힘들었다 근데 주어동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어동사를 찾는 거 얘가 동사다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전치사구 같은 거를 없애보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over fish 전치사구니까 없앴고요 in a fresh water lake 이것도 없애보았습니다 게다가 inside his body 얘도 또한 없앴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와 이렇게 나와 있는 ing 구조는 실제로 동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remind에 s 붙어있는 녀석을 동사로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remind는 동사로 상기시키다 을룰이 궁금한 타동사니까 뒤에 one이 나오면서 one of the other great contradiction 우리 생태계의 거대한 모순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동사일치로 remind와 the idea 둘을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구분 도키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도 향상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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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